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세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세파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초대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자리에 앉게 되는데 매우 우스운 장면을 예수님이 목격하게 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 밀쳐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식탁에 둘러앉은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사람들이 저마다 밀치고 상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쉽게 이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웬만한 사람은요 아무데나 앉아서 밥만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밥 먹는 게 중요하지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글쎄요 제가 알기에는 많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식사자리에 어디에 앉던 많이 맛있게만 먹으면 됩니다 상석 끝자리가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석에 앉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식사자리에 상석을 높은 자리를 결정하는 사람은 식사 초대한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자리를 결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 기다리지 못하고 자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세파 지도자의 집에 초대된 이 사람들 아마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한자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밀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밀치고 다투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관심은 밥 먹는 게 아니라 자리 싸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앉느냐 그 자리가 나의 관심입니다 밥보다 자리에 관심이 더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밀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너 스스로 상석에 가서 앉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동안은 높은 자리 상석에 앉을 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와서 저 자리로 내려가세요 라고 하면 끝자리에 갈 수도 있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그 자리를 바꿔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끝자리에 가 있으면 집주인이 와서 아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 높은 자리로 가십시오 그런 기대하면서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끝자리에 앉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았는데 자리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 내가 계속해서 앉아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요 자리가 바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끝자리에 가 있으면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로 옮겨줄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끝자리로 갔는데 식사 끝날 때까지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실망하고 좌절하지요 이 집주인이 언제 와서 나에게 자리를 바꾸세요? 라고 말할까 생각하고 있으면 자리에 신경 쓰다가 집주인의 움직임에 신경 쓰다가 맛있는 음식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질기라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맛있게 먹고 그 음식 먹는 것을 즐겨야 되는데 내 자리 언제 바뀔까? 집주인은 언제 와서 나에게 자리 옮기라고 말할까? 그거 기대하고 있는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리에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밥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은 자리에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끝자리에 가서 밥 맛있게 먹어라 그게 인생의 즐거웁니다 그게 식사 초대의 즐거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서 밥 맛있게 먹는 것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임을 예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식사 초대된 사람들이 지금 밀치면서 자리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리 싸움하고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 차려진 식사 자리에 와서 서로 밀치면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왜 싸우고 있는 것일까? 저 높은 자리가 저 상석이 내 자리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자리는 내 자리다 헛된 야망입니다 욕심입니다 저 자리는 내 자리다라고 믿는 그 마음이 야망이고 욕심입니다 야망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밀치고 싸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밀쳐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야망이고 욕심입니다 그 야망과 욕심 때문에 맛있는 음식 즐기지 못합니다 야망과 욕심 때문에 자리 싸움하고 밀쳐내는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음식 앞에 놓고 싸우는 것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누가 밥그릇 싸움해요? 개나가 밥그릇 싸움한다 밥 앞에 놓고 싸우지 마라 그런데 밥상 앞에 놓고 싸우고 있는 이들 우리 어른들의 표현으로 의하면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밥 먹는 거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이 밥 먹는 즐거움을 모르채 야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야망 때문에 성공하고 부자 되려는 욕심 때문에 삶을 즐기지 못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망, 욕심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자리를 내가 앉아야 될 자리로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내 자리는 끝자리다라고 여기면서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처음부터 끝자리를 내가 앉아야 될 자리로 여기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주인이 와서 저 자리로 옮기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마음 불편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자리가 내 자리다 이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 자리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 자리가 불편하지 않고 맛있게 밥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끝자리를 나의 자리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은 나에게 주어진 최선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현실이 나에게 주어진 최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이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라 이런 이야기들 학교에서 또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종종 하십니다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라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닭벼슬이 될 망정 쇳꼬리는 되지 마라 닭벼슬이 될 망정 속꼬리는 되지 마라 라는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용의 꼬리가 뱀의 머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꼬리가 닭 머리 되는 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머리가 되고 싶어서 머리가 되세요? 아니요 그런데 이 상식을 무시하고 꼬리가 머리가 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인생은 힘들어져요 인생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꼬리가 머리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경쟁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때로는 그 사람을 죽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서 머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왜 사람들은요 꼬리가 되기보다는 머리가 되라라고 말하면서 1등, 1등을 강조할까요?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머리가 되면 행복하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행복하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되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머리가 되면 행복할까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행복해질까요? 밥맛이 더 날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밥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도 밥이고요 끝자리에 앉아도 똑같은 밥이에요 어떤 어른이 이야기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하루 3끼 먹는 건 똑같다 호텔에 100만원짜리 밥을 먹어서 행복할까요? 이런 분식집에 천원짜리 김밥 먹으면서도 천하를 얻은 듯한 행복을 가지고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천원짜리 김밥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머리냐 꼬리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되려는 야망 때문에 머리가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인생이 불행해져요 가인이 왜 아베를 죽였어요?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자기 형제를 죽였습니다 사울이 왜 자기 사위예요 그렇게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쫓아다니면서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을까? 내 자리 뺏길까봐 내 높은 자리 뺏길까봐 자기 딸의 남편을 자기 사위를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위를 죽이려고 그렇게 안달합니다 이게 야망이에요 이게 욕심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과 야망 머리가 되려는 욕심과 야망은 이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굳이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꼬리로 사는 게 진짜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밀치고 싸우고 있느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꼬리도 행복한 거다 끝자리도 행복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1절 말씀 누가 보검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졌기 때문에 낮아지고 낮아졌기 때문에 높아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아졌다고 다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낮아졌다고 다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생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높아졌다가도 낮아지고 낮아졌다가도 높아지는 게 인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요 어느 날 끝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저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 어느 날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을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웃는 사람이 내일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오늘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내일 기뻐서 웃을 수 있는 그것이 인생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웃고 있다고 참아날 이유도 없고 지금 내가 끝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건 지금 네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한다 너희가 거만한 태도로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 다시 한번요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끝자리에 앉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그리고 지금 내가 겪는 이 현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끝자리에 앉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중에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현실을 오늘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주고 뭐 해 말하기도 전에 딱딱해지고 학교도 정말 열심히 다니고 성적도 좋고 원하는 대학에 딱딱 붙어줍니다 부부 사이도 왜 이렇게 좋아요 웃을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운이 좋아서 생긴 일들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생긴 일일까요 아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주는 신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네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니까 너 다 잘되게 해줄게 그 결과가 오늘 내가 밥 잘 먹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능력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오늘 행복한 일들만 나에게 벌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지금 걱정할 일이 없다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자만하며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생긴다면 그것은 그 일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높은 자리가 허락된 이유는 지금 그 자리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면 끝자리도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된 자리예요 왜 나는 끝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에게 왜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이 생기는가 그 끝자리가 허락된 이유 운이 나빠서요 아니요 운 나빠서 그런 일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긴 것일까 그래서 나에게 끝자리가 주어진 것일까 아니에요 노력해서 안 될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세상에 많아요 노력하지 않아서 오늘 네가 슬프고 네가 어렵다 아닙니다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하고 소위 말하는 믿음의 정성이 부족해서 지금 내가 어려운 현실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지금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들 중에 원하는 성적 못 얻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합니다 보는 시험 떨어지고 공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물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있지요 수입이 예전만 못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부부관계가 어렵습니다 이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나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현실을 부정하며 눈물 흘리며 신세한탄하기보다는 지금의 있는 현실을 지금 내가 처한 자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지금 내 자리는 끝자리다 그래 지금 내가 겪는 이 현실이 나에게 최선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져요 갑상 앞에 놓고 울 일 없습니다 신세한탄할 일 없습니다 지금 이 현실이 나에게는 최선이다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해요 왜 잠을 못 자겠습니까? 생각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그 자리 지키려고 안다리지만 끝자리에 가면 내가 왜? 뭐가 못 나서? 내가 뭘 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자식들 키웠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열심히 사회생활했는데 왜 나는 지금 여기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이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알고 싶어해요 하지만요 사람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서적들이 있지만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 욕이 그 이유를 알았나요? 여러분 욕의 고난은요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욕이 당한 고난 어느 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자식들이 어느 날 다 죽어버렸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당대 최고의 부자가 쫄딱 망했어요 속된 표현으로 쫄딱 망해서 남에게 찬사를 받던 사람이 비난을 받고 있고 몸에 병이 걸려서 몸이 얼마나 가려웠으면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여기 있는 남편분들 돈 좀 못 본다고 만약에 여러분 아내들이 나가 뒤져라 인간아 옛날 돈 좀 볼 때는 힘 있을 때는 어디서 가면 입 닥쳐 이럴 수도 있는데 병 들어있고 힘 다 빠지고 이제 아내가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육체적 현실이 있고 삶의 현실이 있는데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다 죽고 쫄딱 망하고 몸은 병들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부인은 나가 뒤져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라고 와서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비수가 돼요 욕과 같은 고난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욕의 고난을 논하는 것이 오만입니다 욕의 고난은 이런 이유 때문에 당한 고난이다 라고 말하는 건 오만입니다 욕이 이래서 고난 당한 거야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있는 무지한 태도예요 욕이요 이런 고난 당하는데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몸은 병들고 부인은 나가 죽으라고 얘기하고 이유를 알고 싶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데 끝까지 그 고난의 이유를 욕은 알지를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왜 그 고난을 당했는가 이유를 알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파라의 하나님이 신비의 하나님이 그 고통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바로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욕에게 부와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요? 욕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욕에게 가장 최선이고 욕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불을 허락하셨고 욕에게 끝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욕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하루아침에 끝자리로 보내시는 이유 그러한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욕에게 왜 그런 고난이 필요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욕기 1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도 욕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욕도 몰라요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지 왜 끝자리에 있는지 왜 내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왜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더하시는지 왜 내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지 왜 내가 자식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지 왜 우리 부부관계가 안 좋은지 왜 우리 부부관계가 좋은지 왜 이혼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몸속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세 번 기도했대요 그것은요 기도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울의 간청을 거부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은사가 있던 바울인데 자기 몸속에 있던 사탄의 가시를 제거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울의 몸에 사탄의 가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니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목해자가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맨날 매 맞고 다니고 굶고 다니고 여기서 치이고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간질병이라고 추측하잖아요 만약에 간질병이라면 목해자가 간질병 걸려서 여러분 그 간질 발작하고 있는 걸 성도들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근수근 되겠죠 목사님 기도 안 하나 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얻어맞지 그런 비난의 소리마저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요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구나 이 현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왜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사탄의 가시가 필요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표면적인 이유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지금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끝자리에 앉아있을 때 신세한탄하지 말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해도 밤에 잠잘 수 있고 그렇게만 생각해도 밥 잘 넘어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높은 자리 끝자리를 반복합니다 높은 자리 끝자리를 반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높은 자리가 우리의 행복을 낮은 자리가 우리의 불행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높은 자리 끝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식이 속 새기느냐 안 새기느냐 이게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우리의 행복의 원인 이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마음 끝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마음이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밥맛을 결정하는 건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리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삶과 불행의 이것은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삶의 불행 행복은 나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있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게 행복인 거예요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의 현실을 오늘의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내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나에게 필요한 일은 내일 또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일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일 나는 반드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내일 나는 머리가 돼야 되는데 내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찬송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겪는 것으로 족가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의 자리인 줄 알고 살면 내일은 내일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어찌 높은 자리에만 있겠습니까? 인생이 어찌 끝자리에만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이 인생 때로는 욕과 같은 그 고난 그 고난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겪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나쁜 일도 생깁니다 행복한 일도 있지만 불행한 일도 생깁니다 같은 밥상 앞에서 어느 날 밥맛 있다가 어느 날은 밥을 먹지 못하고 어느 날은 잠을 잘 자다가 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보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성공하려는 부자 되려는 머리가 되려는 그 야망과 욕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최선의 자리이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일 일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은 내일 필요한 일을 또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사리에서 마음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 붙잡아 주시고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잠 잘 잘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